레반트의 군대가 엠메르카르 근처까지 진격을 했어. 어떻게 할까요? 아... 신성한 습지 지역이라... 아야 새로운 지역 간다. 습지에 도착을 했네요. 아 쟤 개 아닙니까? 그... 지옥에서 나왔던 애? 아 뭔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은데... 테미널을 회복시켜준다. 한 번 먹어보자. 음... 마시멜로를 잡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잡은 거 있지 않냐? 잡았는데 열리진 않네요. 도적만 잔뜩 있네. 오 나 몸에 뭐 붙었어. 뭐야 이거. 아! 발각되기 쉬워진대. 나 여기서 못 가는 거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오 나 우리 야 잘믿는다 너? 이것도 막 나눠 보자 어디서 사면타를 쳐맞으려고 안되지 근데 2대1은 확실히 위험하긴 하네 간당간당하네 조 방패조 방패 길을 모르겠어 일단 좀 끝까지 가봅시다 이건 뭐야? 어? 부장님 여기 죽어 계시네 해몽력도 준다 야 복궁에 블레이드 댄서? 야 처음보는 몬스터를 니들이 잡은거야? 어둠 광택지 야아 광택지가 나와? 광택지가 나오는걸 쟤네가 잡았다네 얼굴이 무슨 안옵스처럼 생겼네 길있다 저기 아 깜짝이야 노래가 바뀌어 아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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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쓰읍 아아 하하 생긴거 좀 징그러운데 일단 광택지를 주는 녀석이잖아 그럼 내 그 말은 내가 광택지를 써도 된다는 거 아닐까요? 저 녀석이 어둠 광택지를 줬으니까 아마 어둠 속성 아닐까? 그러면은 나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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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같은거 없는데 불이나 번개 아핳 버..불로 가자 자 따끈하게 데펴 주겠어 뭔가 좀 징그럽게 생긴거 같은데 저 녀석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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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드 시종의 로우브 만화 소모 감소의 저항 붙어있구요 보기 4정도네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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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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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가봐 어 이걸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게 있나본데 어 이거 이렇게 도.. 아 모르.. 일단은 숲으로 가라는 이벤트가 나오면 이렇게 가게끔 안된거 같고 그럼 통로를 가서 위로 올라가면 되냐는 괜찮겠지? 야 하나 가라 무게가 오바하는건 오바야 음 내가 뒤에서 들어온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저희들 리치 우상이라는걸 먹고 순서대로 와야되나봐 일로 근데 내 피셜은 그렇습니다 파밍이랑 좀 하셔서 갈까 그러면은? 어우 야 그림푸너지 두개나 나왔네 R만 있으면 된다 R 세개만 나오면 인내 포션 세개죠 어떻게 여기서 열리는거야 문이 어 반대쪽에서 오는거 같다 그럼 여기서 갈 방법이 없는거네 비채탑으로 들어가야되데 비채탑도 못들어가고 이게 무슨 만행이냐? 나 한바퀵 돌아서가야돼? 아.. 일단은 여행식량을 만들어야돼요 돌아가려면 세개를 어.. 여기 진짜 너무한다 야 음식도 안나오는데 야 완전.. 그 지구방위본부인데 그 메이플스토리 일로 나와서 식량 없으면 못돌아가 나 쾌삭해야돼 진짜로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살데도 없잖아 길이 있는데 내가 모른건가? 아.. 톡 쏘는 하..C 톡 쏘는거 저거 체력이랑 지구력 단거 회복시켜주는건데 야 근데 아슬아슬 했다 육포 저거 먹었으면 큰일날뻔했다 헉! 여기 물 썩은 물이야 와..이거.. 지옥인데? 오면 안되는곳이구만 돌아가자 자 다시 버그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팔아주고요 이거 54원밖에 안하는구만 이거 그냥 팔아도 되나? 뭔가 제이드의 시종이라는 여성이랑 연관된거 아냐? 일단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걸쭉한거 사주고요 이것도 지금 쓰지를 않고 있죠 판매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염물량 만들도록 하죠 절제포션 물리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포션 야 세개나 나오네 두개 만들어주고요 하염 자 이제 판매와 갑시다 팔아주고요 금괴 두개만 줄래요? 야 돈만 쌓여간다 아주 그냥 진짜 가자 이거 배울까? 저격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하나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오오 이게 냉기구나 추워져서 또 감기 걸려서 썼는데 쓸 수 있네요 난 만화가 이제 중갑이라서 소비량이 늘어서 못쓸줄 알았는데 불안하게 쓰네요 아우 드디어 왔네 가자 아우 드디어 왔네 아우 야 여기가 이제 저쪽이 습지로 가는 길 갔네요 계속 보였던 이게 뭔가 제가 궁금해했었는데 이게 순례자의 길에 그건가보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쟤네 무시해도 되겠지? 쟤네 무시해도 되겠지? 땡 도와주 테마